수많은 회사들이 GPT 기반의 사업 모델을 얘기할 건데 진짜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빈도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면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제 저 개인에게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또 AI 혁명의 미래 이 책 출간하셔서 아무래도 챗GPT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반도체는 어떤 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랑 엔지니어의 시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안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안면 인식을 하거나 삼성전자 보면 AI 지우개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 찍으면 그것도 다 인공지능이긴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모든 반도체는 인공지능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면 그 학습이 되게 힘들어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그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들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그 엔비디아 GPU의 대량의 연산을 버텨줘야 되는 카이닉스나 삼성전자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혹은 좀 더 저가용에 들어가는 GDDR, 그래픽 DDR 메모리 이런 것들을 찝을 수 있겠죠 지금 방금 엔비디아 얘기해 주셔서 채찌PT 시대가 지금 열리다 보니까 워낙 관련주들, 특히 중소용주들은 몇 백 프로씨에 지금 날아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거 금강시대에 곡괭이나 청바지 파는 회사들이 훨씬 큰 돈을 벌었다 그런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다 라고 방금 말씀하신 GPU 얘기해 주시던데 그런 투자 방법은 옳은 것과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거는 취향 문제죠 왜냐하면 곡괭이 뭐 이런 거 청바지 파는 데가 벌긴 했지만 실제로는 금강을 찾아다닌 사람 중에 금강 찾는데 성공한 사람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금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인공지능 직접 연구개발하는 회사를 투자할 거고 나는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는 것만 보겠다 하면 뭐 엔비디아를 사는 거겠죠 물론 근데 이제 뒤에서 뭐 말할 수 있으면 말은 하겠지만 지금 이 채찌PT라는 기술이 얼마나 넓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실제로 일단 지금 당장은 채찌PT 핫하니까 연구개발용으로 반도체를 막 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HBAC 이런 거는 뭐 수요를 못 따라잡아서 만드는 대로 다 팔 거예요 HBAC은 칩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더 크게 보면 얘 사업성이 좀 증명될 필요가 있어요 와 진짜 인간 같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오픈 AI에서는 이거 인간 같은 것도 아니고 얘한테 뭐 지식 같은 거 물어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물건도 분명히 자기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채찌PT 같은 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학습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김 작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정말 많아야 돼요, 그쪽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 채찌PT의 성공 중 상당 부분은 여기 달린 거야 지금 채찌PT가 진출하고 싶은 영역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가 이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품질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은 품질 좋은 데이터가 인터넷에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이 인터넷에서 의견 공유를 많이 해요 기탑에서도 막 질문하면 이거 우리 코드 올리는 사이트인데 그러면 답변해주고 막 따봉 받고 그래요 갔다가 이거 좋다고 그리고 좋은 소스 코드에는 역시 추천이 많이 바뀌고요 스택오버플로우 이런 데서 질문 답변했는데 좋은 답변이면 그 추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학습시키려고 하면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엄청 쉬워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변호사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질문 답변보다 훨씬 적고 그 답변을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답변인지를 한눈에 알 수 없죠 그럼 데이터 가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좋은 데이터가 모이는 분야는 가능하겠지만 아닌 분야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채찍 PT로 엔비디아의 수요가 뛸 거냐 아닐까를 보려면 일단은 연구개발 할 거니까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잠깐 많이 팔렸다가 사그라드는 거는 길게 봤을 때 주가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꾸준하게 수요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사업 영역에 품질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하려고 하는 어떤 영업이 학습 비용이랑 출원 비용을 앞서갈 만큼 손님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아마존에서 저한테 없지만 이제 채찍 PT를 직접 돌리려고 하면 계산상 그 DGX A100이라는 서버 하나를 빌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서버는 하나 대여하려면 뭐 1년에 2억 이상 들어가요 서버 비용만 이거 단순히 돌리는 거지 아직 학습도 안 시킨 거예요 제 비즈니스 용으로 근데 의외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는 1년에 그 몇 건 안 쓰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그 정작 학습 시켰고 데이터도 있는데 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 근데 이거 상담했더니 너무 비싸다 요런 시장이 너무 많으면 연구 개발만 신나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쓰고 끝나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때 지금 아 엔비디아 뜹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단 기술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였죠 그러면 그 데이터의 존재 유무를 쭉 보면서 아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때에 마음을 먹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채찍 PT가 핫하다고 해서 단순히 앞으로 엔비디아는 같이 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큼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팔듯이 1년에 꾸준히 몇 천만 개씩 팔다 이럴 거라는 확신은 없거든요 모두에게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밖에 혹시 인공지능과 관련해 어떤 기업이 좀 개발 능력이 높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데이터 가공 잘하는 회사랑 자신들만 가진 데이터가 있는 회사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채찍 PT도 잘 보면요 데이터를 얼마나 가공했냐 하면 이 채찍 PT 한 오픈 AI가 처음에 그 전 단계인 GPT-3를 학습할 때 40TB 보통 일반인 그 디스크의 한 80배가 넘는 용량을 오로지 긁자죠 이거 그런 데이터를 놨는데 이거 학습시키려고 데이터를 얼마나 정제했냐면 한 2%도 안 남기고 다 정제해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엔 데이터가 많으니까 와 그냥 투자 많이 하고 반도체 많이 사면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데이터를 정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술 있는 회사 일단 오픈 AI는 확실히 잘 하는 거 같아요 아마 구글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죠 바드를 할 때 그냥 인터넷에 데이터를 꾸역꾸역 넣으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달리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인공지능으로 무언가 새로운 걸 진출하려고 하면 남들한테 공개 안 되는 좋은 데이터 좋은 데이터라는 건 이제 질문과 답변 쌍이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치 PT가 질문 답변을 하면 되게 이거 뭐라고 설명충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죠 이제 왜 그렇게 나오냐 하면 학습한 비율을 보면 GPT3 시절에 위키페디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근데 위키페디아는 제가 예를 들면 학습시킬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질문 답을 놓냐 하면 질문은 이만큼 글을 주고요 이걸 요약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약할 때 어떻게 뭐를 답으로 쓰냐 하면 제가 위키페디아 하나씩 그 요약본을 쓸 수 있겠어요 오픈 AI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40TB가 넘는데 그 답으로 앞에 있는 인트로덕션 이런 거 요약본이잖아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혹은 논문이 있으면 논문에 본문을 주고 얘한테 요약해 그러면 앞에 있는 초록을 이제 답으로 써버리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챗봇으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를 할 거야 이제 이 채찌피티는 좀 큰 영역을 하지만 예를 들면 법조 영역이 됐건 의료가 됐건 이런 부분들을 쭉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 답변 쌍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지금은 딱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런 걸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보겠지만 채찌피티 때문에 또 반도체 산업이 다시 또 살아난다고 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저요? 이건 좀 판단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 물량을 좀 단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한국 메모리 국가니까 메모리 회사 일단 물량 관점에서 1년에 그냥 서버 컴퓨터 있잖아요 1년에 서버 컴퓨터를 보통 한 1200만 대, 1700만 대 팔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그 정도 파는 걸로 알아요 뭐 1억 대인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할게요 그냥 스마트폰 1년에 파는 게 10억 개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당 메모리가 한 뭐 4기가, 8기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10억 개의 4기가인데 예를 들면 채찌피티 하나 만들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슈퍼 컴퓨터 기준으로 V100이라는 그 카드가 한 만 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 메모리가 40기가 들어가요 커도 그럼 만 개에 40이면 스마트폰으로 10만 개죠 스마트폰 10만 개 판 거랑 똑같은 거요 MS 슈퍼 컴퓨터에 납품한 게 그러면 물량 측면에서 보면 10억 개의 4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작죠 물량은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 좀 활성화된 정도는 지금 재고 문제 크니까 생산을 딴 데로 돌리는 것만으로 좀 위안이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지금 그 수요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채찌피티가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데 시장의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채찌피티를 인해서 뭐 검색의 시대가 지고 세상을 이제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남겨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격하게 말하면 항상 위험하죠 이게 일반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채찌피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성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생성모델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얘는 그 기억이란 개념이 없어서 저랑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냐 하면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건데요 이제 얘는 그래서 대충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뭐 제가 막 대화시켜 본 건데 처음 대화를 하면요 저의 질문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채찌피티가 답변을 보내주죠 뭐라 질문하신 거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이 전에 대화가 있어요 이거 이 전에 대화가 있는데 보면은 제가 뭔가 내용이 틀려가지고 왜 말 안 했지라고 재질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럼 제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요거를 보내줘요 난 채찌피티가 답변을 하죠 그리고 그 답변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또 하면 첫 번째 질문이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채찌피티가 한 답이랑 그리고 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찌피티한테는 과거가 없어요 모든 게 현재인 거예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무한할까요? 이거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낼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 요 길이가 길어지면은 채찌피티가 까먹어요 아예 했던 채팅을 달리 말씀드리면은 요게 한 3,000 단어, 6,000 단어 중 하나예요 그 단어 개수를 넘어가면 채찌피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만 단어 정도를 주고 이걸 요약해줘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약을 하려면 그 글을 다 봐야 되는데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는 역시 침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얘가 우리가 생각한 진짜 인공지능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물건 지식을 이제 답해주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건 좀 한번 봐보세요 제 친구가 실제로 했던 거라서 제가 비슷하게 만든 건데 제가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서울 맛집 알려줘 네이버 링크를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요 얘도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네이버란 단어 먹고 서울 알고 이 델리컷이 이 맛집 이런 단어를 알잖아요 서울 맛있는 음식 이런 단어를 아니까 얘는 답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 여기서 예를 들면 질문이니까 답변할 땐 이제 좀 경쾌하게 썰트니로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는 얘가 봤던 앞에 있는 단어들과 연관이 깊은 단어들로 문장을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이랑 델리컷이 있으니까 서울이라는 단어랑 같이 나왔던 그 음식들을 막 리스트업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단어를 찾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뭐 삼겹살, 김치찌개 막 이런 거예요 뒤에 보니까 네이버 맵 링크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네이버 맵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HTTPS에 맵네이버.com에 뭐 V5서치 이렇게 쓰여 있죠 저 앞에 그런 걸 공통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만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풀 링크잖아요 네 저거 실제로 첫 번째 거 삼겹살집 누르면 슬쩍 보면 기계 장비 제조 이렇게 나와 있죠 뜬금없는 링크가 떠요 얘가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이 주소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이버 맵.com에 서치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뒤에 있었던 걸 그럴싸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진짜 링크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제 실제로는 이런 거를 보면 외우겠죠 음식점 이러면 딱 외우거나 하는데 얘는 한 개 항목을 제가 학습 데이터 넣으면 그거를 딱 스냅샷처럼 외우는 애가 아닌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죠 이제 요런 것들이 크게 한계들인데 그럼 요런 한계들을 이해하고 이제 엄청 길었는데 내용이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 하는데 그 회사가 그 예를 들면은 채찌PT 자체만으로 이런 GPT 가지고 지식 질문 답변하는 내용을 만들겠다 인터넷 연결 안 하고 그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건 잘못된 사업 모델인 거죠 또 누군가는 아예 소설책을 통째로 써주는 GPT를 만들겠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앞에 본 것처럼 근데 이런 건 좀 현실적이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채찌PT를 이용해갖고 제가 책을 쓰는데 문단 안에 있는 문단의 톤 예를 들면 평이하게 해줘 뭐 내지는 문법 틀린 거 있어? 이런 걸 찾아준다 이런 건 되겠죠 그 범위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사무보조 용도로는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근데 이거 자체로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보려면 저도 여기까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회사들이 GPT 기반의 사업 모델을 얘기할 건데 그 사업 모델 중에 이 두 가지 조건 피해가면서 데이터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걸 제시하느냐 그런 게 많이 나오면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앞으로 나오는 이 채찌PT나 이런 GPT 기반으로 새로 나오는 사업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이 사업 아이템들이 진짜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빈도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하는데 제 느낌에 이제 엄청 잘 될 것 같은 사업이다 하는데 그런 게 엄청 많으면 게임 체인저인 거죠 이제 저 개인에게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채찌PT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일단 지금 수준밖에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MS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써서 학습시켜도 그 비용을 MS 오피스 파는 것마다 이렇게 살살 녹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MS 입장에서는 지금 수준의 학습 인프라랑 지금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해도 상관없을 거라고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정말 그럴까? 라고 저도 거기까지밖에 지금 확신이 안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채찌PT가 지금 어떤 한계들이 있지만 네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가 더 발전하고 좋은 데이터를 또 받아들이면 또 똑똑해지지 않겠냐 지금 이 정도에서 한계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뭔가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네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냐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네이버 맵 주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상 안 고쳐져요 이걸 고치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그냥 업고 아예 이름은 간판은 인공지능인데 완전히 다른 기술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게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어서 데이터 하나당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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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예를 들면 뭐 김작간의 주소야 그래갖고 네이버 주소를 한 방에 그 머리에 꽂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하듯이 이제 그게 한 개니까 이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단어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3,000 단어에서 뭐 9,000 단어로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신경망 크기가 9배 커져야 돼요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9,000 자로 늘어나는 건 뭐 될지도 모르는데 제 책이 보통 한 십몇만 단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0 단어에서 십몇만 단어 되려면은 몇 배죠 이게? 지금 3,000 단어에서 10만이니까 옆에 30배죠?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900배 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과거에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부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탄생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엄청난 부자들과 기업들이 탄생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가능성이 작가님이 봤을 때는 제로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그럼 챗GPT로 인해서 새로 떠오르는 반도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당장 막 떠오를 건 없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정 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 사업 영역에 이런 인공지능 거대신경망 챗봇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두 개 있어요 말했지만 데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없으면 이건 불가촉천민이에요 그러면 사업 못해요 그걸로 근데 데이터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시장이 되게 작은데 GPU 엔비디아 GPU를 쓰면 서버 비용이 너무 비싼 사업도 있겠죠 그럼 그런 데를 노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이제 GPT를 쓰고 싶은데 사업의 특성상 재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뭐 패션 분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경망을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GPT3 같은 뭐 1년 가까이 학습을 시켰대잖아요 뭐 시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학습 시간에 뭐 일주일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요런 식의 사업 모델들이 나오면 새로운 반도체가 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부분 그 크기가 줄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신경망에만 특화된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가 잘 될 거고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면 기존 엔비디아 코드로는 안 돌아가지만 그 학습 속도만 막 빠르게 해주는 거 막 예를 들어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를 보면요 엔비디아 칩은 그 가로 세로 한 20mm, 30mm 쯤 돼요 칩 크기가 근데 웨이퍼 전체를 막 이렇게 학습용 GPU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인데 그게 그런 회사들 거를 쓰면은 제가 코드를 많이 만져야 되지만 학습 시간이 확 짧아져요 장점은 뭐냐 하면 거대한 신경망의 학습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반도체는 단점은 기존의 그 엔비디아 칩에서 돌아가던 코드가 그대로 안 돌아갈 거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일종의 줄다리기인 거예요 제가 이런 챗봇을 쓰고 싶지만 지금 GPU 한계 때문에 안 돼 말했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못해요 근데 지금의 GPU로는 재학습 시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도와주는 큰 반도체가 도움이 될 것이고 학습 시간은 상관없는데 내가 그 서버 빌리는 원가가 너무 비싸갖고 이 사업에 못 넣겠다고 하면 채치 PT에 특화되어 있는 추론 반도체를 쓰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보다는 그 뉴스랑 나오는 아이템들 그리고 이 사업에 데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개발된 AI 전문 반도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전문 반도체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 틈을 찌르고 가는 물건들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엔비디아보다 엄청 크기가 작은 칩으로 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 큰 신경망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말씀드렸지만 GPT-3 학습은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칩들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이제 이거 학습 시간이 길면 학습 비용이죠 사실 그러면 이게 문제겠구나 해서 엄청 거대한 그 칩 왜냐하면 그 학습을 시킬 때 큰 문제 중 하나는 칩 하나가 보는 메모리의 양보다 신경망의 크기가 커가지고 엔비디아 GPU 여러 개 묶어야 막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신경망의 크기가 100인데 엔비디아 GPU 하나에 20밖에 안 들어가면 5개 필요하잖아요 그럼 비효율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냥 2, 300짜리 거대한 칩을 주겠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칩들이 잘 될 수 있고요 단 이런 게 잘 되려면 역시나 거기에 맞는 데이터는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런 칩이 잘 될 수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거대 신경망은 아닌데 휴대용으로 좀 쉽게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신경망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하자니 GPU가 전기를 너무 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만 특화된 조그만 칩들 예를 들면 구글 코랄 이런 인공지능 가속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영역 보고 그게 아닌 영역을 만족하는 사업 아이템 나왔는지 본 다음에 그 아이템이 나왔으면 그쪽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정도죠 엔비디아가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네요 여기 들어보면 정확하게는 제가 빈틈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가 잘하는데 내 칩이 20% 빨라 라고 해도 소용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막 다시 고쳐야 돼요 제가 엔비디아 GPU에 돌아가는 코드 만들어놨는데 AMD로만 갈아타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AMD도 그 엔비디아 쿠다처럼 힙이라고 부르는 자기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걔들 말로는 쿠다라는 글자를 힙이라고만 바꾸면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잘 바꾸지 않죠 심지어 그거는 세계 2위 GPU 회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만든 생전 첨보는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만큼 사업이 자극적이고 잘 될 것 같아야 쓸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저것 해보지만 좀 그런 반도체들은 염두에 안 둬요 저도 저는 어떤 때나 염두 둘 거냐 하면 사업 아이템이 정말 대단한데 아 얘네 거 쓰지 않으면 이건 절대 못 해보겠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그런 그래서 이거를 쓰는 모든 고생을 다 하고서라도 쓸 수 있다 하면 그때나 쓸 거예요 저는 자 체치피티 또 이제 유료화 유료화가 돼야지 어차피 보면 계속해서 체치피티 기수도 개발되고 뭐 할 텐데 유료화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도 유료화는 돼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유료화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써줄 것이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다행히도 MS랑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체치피티 자원 많이 쓰니까 뭐 자원 조금 줄이고 제가 공짜로 쓰는 거에는 기능 몇 개를 막아 놓고요 MS 오피스 같은 거에 예를 들면 너 갖고 말한 것처럼 나 요번 문단을 요약해줘 뭐 이런 데 쓰면 그리고 오피스 월 뭐 천 원 정도 만 원 정도 내면 기능 열어주겠다 하면 이제 유료화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랑 좀 포지션 차이에요 구글은 검색 엔진 주로 하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검색 요약해줘 이러면 검색이란 거 자체도 그렇게 값싼 행동은 아니에요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비싼 검색에다가 체치피티까지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구글 검색 한 건당 누리는 저의 이득이랑 제가 글 쓰다가 책 쓰다가 이제 몇 천 단어를 요약해주는 이득 중에 뭐가 훨씬 크겠어요 제 입장에서 저라면 글을 요약해주는데 제 지갑을 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갑을 열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치피티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수많은 사무직이든 텍스트 기반을 작가든 그런 직업들이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지금의 기존 시스템이 굉장히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치피티 AI가 대체되지 못하는 직업 쪽으로 가야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자극적인 뉴스일 수도 있고 실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위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느끼면 되는지랑 그 다음에 그리고 어쨌든 AI 시대로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AI 시대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경쟁력 하시려면 그래도 뭘 좀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보면 체치피티 자소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자소서 뭐 이거 쉽게 말하면 할테면 해봐라 이런 소리를 한 거에 가까워요 삼성전자가 딱히 뭐 막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땐 기술의 한계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작가가 대체될 거다 정확히 어떤 작가가 대체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0단어 6,000단어의 제한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제가 어떤 소설을 써야 되는데 체치피티한테 막히면 3,000단어 씩 쓰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 3,000단어 안에 제가 소설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과거 세계관이랑 이런 걸 계속 넣어줘야 돼요 문단이 계속 짧아지고 제가 몰래 깔아놨던 복선을 얘가 까먹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체치피티는 기억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한 하루에 천 단어 정도 보고서를 쓰던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걱정을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 기술을 부려서 내가 앞으로는 몇 천 단어 이상 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뭐 엄청 빡센 거 같지만 사실 새 기술이 생기면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해서 컴퓨터 엑셀 같은 게 유행하니까 주판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기술을 이해하고 이 기술이 발전하기 힘든 방향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답문이 더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긴 거를 요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일을 자주 예를 들면 해주던 곳이면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학교에 체치피티드업 리포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고 싶으면 한 리포트 6천 단어 쓰라고 하세요 그거 자체가 시그널이잖아요 왜냐하면 3천 단어 쯤 잘하는 인공지능이 생겼으면 인간은 그걸 넘어가야죠 사실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점차 뭐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점차 사라진다는 말 좀 공감하시는지 그럼 다음 혁신 아이템은 뭐가 될 거라고 하시는지 이게 뭐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디바이스가 바뀐다는 의미겠죠 뭐 재미없는 시장이라는 얘기하니까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은 바꾸니까 그 세일즈 자체는 계속 있겠죠 저는 좀 그나마 생각하는 게 이제 창의력이 부족하지만 자동차 쪽이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한국도 예전에 제가 보면은 물류가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쯤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물류에서는 인건비랑 자동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상당수를 또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게 자금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미래 그 모빌리티 시대에 차량용 반도체는 얼마나 좀 많이 쓰이고 좀 중요해지는 걸까요 이제 사실 지금도 전장화 비용이 뭐 조사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거의 30% 가까이 된다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자율주행차 가기 전에도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넘어가면 뭐 30%에서 몇십프로 몇십프로 가겠죠 당연히 반도체를 써야 될 여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뭐 써야 될 곳도 많죠 지금 자동차가 못 타는 것들이 뭐겠어요 자율주행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자율주행 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 예를 들면 하드웨어 3.0 이런 것처럼 몇 십만원 하겠죠 가격이 일단 몇 십만원어치 반도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엔 자율주행차니까 이제 제가 차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 안을 좀 꾸미고 할 거잖아요 좀 큰 화면도 있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지니까 UI랑 즐길거리들이 막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옵션으로 전 세계 좀 돈이 몰린 자율주행에는 어떤 반도체 수요 관련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 반도체는 어떤 시장 얘기를 해도요 대부분 고인물 리그잖아요 보면 메모리는 늘 그 회사들 나올 거고요 파운드리는 늘 그 회사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하면 NXP 같은 데가 막 나오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에서 정말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질 거냐 저는 이거는 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딱 결판난 시장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코드도요 결국 어디 거 하나 받아 쓰기 시작하면 갈아타기가 힘들겠죠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좀 삽바싸움을 해야 되겠죠 작가님이 원래 이제 본 직업이 이제 개발자 그런 쪽이시잖아요 그 개발자의 입장에서 미래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게 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지랑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그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격차인 건지 이제 저는 이게 갈 거니 안 갈 거니 하면 느릿느릿 가도 이거 못 갈 건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안 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점점 이제 자기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비율도 낮아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계속 개발하면 가능해지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테슬라 기술은 어떨 거냐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점은 일단 오토파일럿에 사용하는 반도체들을 다 넣어서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주행 데이터 자체는 가장 많을 거 같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 발표하는 거 보면 정말 라이다 없이 비전 센서로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이게 정말 계속 개선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뜨거운 게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챗집비 대아이 같은 거 이런 거였잖아요 네 다음 미래에 이걸 이제 언제 이어갈지는 몰라도 자율주행이 이제 이런 주도 섹터로서 언젠가는 버튼 터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좀 공감을 하세요? 저 이거 되게 규제 문제인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막고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법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꽤 보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올 수 있는데 네 함부로 예상하진 않겠다 이걸 그럼 다음 시간에 접근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